DB 구축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내용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예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실습하기 위해서 예제 파일 불러오시면 화면에 컨텐츠 사용이 혹시 표시가 되어 있다면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첫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이용 파일을 불러왔고요. 매출 현황 파일을 테이블로 가져오게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 엑셀 파일을 액세스에 테이블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외부 데이터에 가셔서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가져오기 및 연결해 가셔서 새 데이터 원본을 클릭하시고 파일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엑셀을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데이터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 확인하셔서 매출 현황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매출 현황 시트에 열머리 글을 옵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 파일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된 상태에서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요. 스프레드 시트 가족이 마법사가 실행이 되면 현재 나와 있는 매출 현황 시트에서 워크시트 표시의 매출 현황 시트에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첫 번째 행에 열머리 글이 있음이라고 열머리 글을 테이블에 필드 이름으로 사용할 거라는 옵션을 체크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필드에 대해서 어떤 형식을 설정하거나 하실 때는 필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다음을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기본키는 없음으로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키 없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 테이블 가져오기에 새 테이블의 이름을 매출 현황 언더바 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져오기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침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현재의 가정에 대해서 단계를 저장할까요? 그냥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출제 유형 파일에 테이블 하나가 가져와졌고요. 매출 현황 가족이라는 테이블이 하나 표시가 되어 있고 더블 클릭하시면 엑셀 파일로 작성이 되어 있었던 데이터를 액세스의 테이블로 가져오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예제 파일을 불러오실 건데요. 대여관리 선택하고 열기 클릭하겠습니다. 화면에 컨텐츠 사용 한번 눌러주시고요. 대여관리 액세스 파일에다가는 고객 테이블의 데이터를 데이터를 고객 정보 테이블의 데이터를 고객 정보 엑셀 파일로 저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현재 액세스 파일에 고객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면 고객 테이블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저장하겠다라고 하면요. 외부 데이터에 가셔서 이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보내기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는 현재 고객 테이블을 엑셀 파일로 내보내겠습니다. 라고요. 내보내기 클릭하시고 엑셀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찾아보기를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저장할 위치, 여러분 실습하신 위치나 다른 위치,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선택하시고 정보를 고객 정보라는 엑셀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고객 정보라고 입력하시고요. 테이블 저장할 파일명을 엑셀 파일을 고객 정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보낼 데이터의 대상 선택 저희는 파일 이름을 고객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팔 형식은 엑셀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엑셀 파일 그 다음 문제에서요. 서식 및 레이아웃과 함께 데이터 내보내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단계에서 저장하실 건 아니니까 닫기 클릭하시면 엑셀 파일로 현재 고객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내보내서 엑셀 파일로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셔서 저장한 위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저장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출제 유형 파일을 열어서요. 매출 현황 파일에 대한 연결 테이블을 다음에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셔서 새 데이터 원본의 파일에서 엑셀 파일을 가져오실 건데요. 이제는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찾아보기에 가셔서 문제에서 매출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연결 테이블로 데이터를 가져오실 거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매출 현황 시트에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출 현황 시트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 누르고요. 첫 행은 열머리끌이 있습니다. 라는 옵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연결 테이블의 이름을 매출 현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마침을 클릭하시면 엑셀 파일이 연결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왼쪽에 매출 현황 엑셀 파일이 연결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된 연결 테이블은 이렇게 엑셀 아이콘 모양과 하셀표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파일에 가셔서 열기 클릭하시고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번호 언더바 매출 현황이라는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컨텐츠 사용 한번 클릭하시고요. 매출 현황 엑셀 파일에 매출 현황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번호 매출 현황 테이블에 추가하시오. 현재 번호 매출 현황 테이블을 더블 클릭했더니 번호부터 쭉 필드 이름만 있습니다. 여기에 엑셀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매출 현황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실 거고요. 새 데이터 원본에서 파일에서 가져올 거고요. 엑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단, 새로운 테이블을 가져오실 것도 아니고요. 연결 테이블로 가져오실 건 아니고요. 가운데 있는 다음 테이블에 레코드 복사본 추가하겠습니다. 번호 언더바 매출 현황이라는 테이블에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매출 현황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가져오실 데이터는 매출 현황 시트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당연히 이제 번호 매출 현황에는 필드명이 작성이 되어 있어서 자동 첫 행위 열머리 끌이 있으면 해제가 되어 있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의 이름은 아까 번호 언더바 매출 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 테이블에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마침을 누르시고 닫기를 클릭하시면 번호 매출 현황 테이블을 더블 클릭했을 때 아까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었지만 지금은 엑셀 파일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번호 언더바 매출 현황 테이블은 닫아주시고 출제 유형 파일을 열어서요. 교수 정보 파일의 데이터를 가져오게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고자 하는데요. 외부 데이터에 가셔서 새 데이터 원본의 파일에서 가져올 거고요. 이번에는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 새로운 테이블로 가져오실 거라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교수 정보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에서는 현재 새로운 테이블을 교수 테이블로 설정하실 거고 그 다음 심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기호 심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구분기호에서 심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첫 행에 필드 이름을 포함하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입니다. 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체크 한번 해주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필드 옵션에 대해선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음을 누르신 다음에 문제에서 교수 코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키 선택에서 교수 코드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의 이름은 교수라고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교수라고 입력하시고요. 교수 테이블로 새로운 테이블의 이름은 교수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마침 클릭하시고요. 가족이 단계를 저장하실 건 아니니까 체크하지 않고 닫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테이블의 교수 테이블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텍스트 파일에 작성되어 있었던 데이터를 액세스의 테이블로 교수 테이블로 가져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엑셀 파일을 가져오거나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거나 새로운 테이블로 가져오거나 또는 기존 엑셀 파일을 연결해서 가져오거나 또는 기존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살펴보셨고요. 반대로요. 엑셀스에 있는 테이블을 엑셀 파일로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내보내기를 통해서 엑셀 파일로 데이터를 내보내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